김연cho 자 해마치장단 기본장단이 한번 몇발 쳐보세요 시작! 덩덩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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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기본장단은 다 아시니까 기본장단은 이미 덩덩다궁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노래를 또 해볼게요 1장만 하면 다 쉬워요 일단 기본장단만 가지고 해볼게요 요것도 끊어서 해볼게요 노들강변놈뻔 여기까지 시작! 노들강변놈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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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4장단을 쳤어요 그죠? 다시 한번 곡까지 시작! 노들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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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룹이 그룹이 가리라 부정세월 난 거리를 칭칭 공염매여올가 부정세월 난 거리를 칭칭 공염매여올가 예요 본받을 더 칭칭 공염매여 온길을 이로다 온길을 이로다 흐르른 저기 저믄 날씨 흐르른 저기 저믄 날씨 흐르른 저기 저믄 날씨 처음에 세장단을 덩덩딱 덩덩따궁따로 세장단 하고 더 덩덩따궁따 그 다음번에 덩덩따궁따 세 번 하고 요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끊어서 한번 해 볼게요 고들 강변본본본본 비번러진 가시의 나 이렇게 시작 고들 강변본본본본본 비번러진 가시의 나 휘들어진 가리에다 쿵따 따궁따 쿵따 따궁따만 해볼게요 시작 덩이 아니라 쿵따 따궁따 쿵따 따궁따 쿵따 따궁따 리듬을 타야 돼 쿵따 따궁따 쿵따 따궁따 따 따궁따 그렇지 따 따궁따 이러면 리듬감이 없잖아 노래하고 맞추기가 노래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쿵따 따궁따인데 쿵따 따궁따 이러면 노래를 거기 맞춰서 해야 되잖아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노래를 못하는 거야 장부를 못 채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쿵따 따궁따 리듬을 타요 쿵따 따궁따 다시 한 번 시작 쿵따 따궁따 쿵따 따궁따 이거 안 읽고 따 따궁따 쿵따 따 지금 그거야 그러면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오늘 강변본벅은 이끌어진 가지에다 여기 자 다시 시작 오늘 강변본벅은 이끌어진 가지에다 그렇죠 무정 세월한 허리를 김신공영의 열감 자 무정 시작 무정 세월한 허리 김신공영의 열감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곡인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처음서부터 시작 오늘 강변본벅은 이끌어진 가지에다 무정 세월한 허리 김신공영의 열감 네 그 다음에 에이요 곡관을 더 여기까지 시작 에이요 곡관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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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륵 시작 그럼 노들서부터 에헤이오까지 연결 시작 너 윈가이네 멀엉지 월한 너희 진부니고 너여 볼까 걔여 공고 예로 옮길 우리 흘리로라 푸른 흘리로라 흘러 흘러 가보라 다음 오늘 강변빽사랑 오래마다 맑은 사줄 여덟단 다시 시작 오늘 강변빽사랑 오래마다 맑은 사줄 반고풍상미바람에 영원히 나 뛰어간다 시작 반고풍상미바람 영원히 나 뛰어간다 네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오늘 강변빽사랑 오래마다 맑은 사줄 반고풍상미바람에 영원히 나 뛰어간다 네 그 다음에 데려 백사장 노무니 그릴으 이로 Trek 데려 백사장 노무니 그릴으 이로 푸른 조리 저물만 흘러 흘러 가노라 푸른 조리 저물만 흘러 흘러 가노라 그러면 연결해서 시작 푸른 조리 저물만 흘러 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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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조리 저물만 흘러 흘러 가노라 오늘 항변 부른 물 내가 후 사망령으로 여기까지 시작 오늘 항변 부른 물 내가 후 사망령으로 제사가 이나가운 몸 영면진 아래여간 나신다 제사가 이나가운 몸 영면진 아래여간 나 에이요 내가 뒷동안 물 돌려서 여기까지 시작 에이요 내가 뒷동안 물 돌려서 이 세상 따윈아 이나 두둥실 벗어 가거라 시작 이 세상 따윈아 이나 두둥실 벗어 가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사부터 그냥 뚝 해볼게요 지금인 것처럼 자 시작 시작 오늘 항변 부른 물 이끌어진 날이에라 두둥실 벗어라 우리 찬송가 2장 흘러 흘러 가누보라 돌강룡에 기다려 노래가 날은 하루 반경뿡상이바람 노래가 날은 하루 반경뿡상이바람 애여 백사랑 졸미를 그리오라 흘러 흘러 가누보라 흘러 흘러 가누보라 돌강룡은 제들 그리오라 그리오라 사망룡으로 새낭아 이나 그리오라 견뎌지나 데려간다 애용계가 진정감을 돌려서 이 세상이 아니야 도저히 모서만 오라 이렇게 해서 재미있죠? 세마치 장단이라 더 흥겹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노들광변 장단 다 비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